낙관주의죠. 그러니까 낙관주의는 is essential to achievement. 성취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낙관주의는 또한 토대, 기초인데 뭐에 대한 용기와 진정한 진보의 토대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지? 자, 아프터미즘의 반대말은 뭐야? 패서미즘이죠. 써보세요. 현장 강의 수업을 할 때 되면 수업이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강의가 이어지고 있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찾아와서 선생님 좀 쓴 소리 좀 적어달래. 사인해주고 책에다가 사인해주고 쓴 소리 적어달래. 그럼 나는 한 번도 그 요청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쓴 소리를 듣기도 싫어하고 하기도 싫어해요. 나는 그리고 못 말릴 정도의 아프터미스트예요. 왜냐하면 아프터미스트는 뭐니? The person who always looks on the bright side of things around him. 알겠어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 바로 아프터미스트죠. 낙관주의자란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허약해지고 있어? 나는 수업 시간에 내가 수업에 관련이 없는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나는 수업에 관련된 거 연결 지어서 하고 그리고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 또 쓴 소리 이건 하지 않는 게 나의 인생 또한 나의 강의에 있어서 철칙이에요. 뭘 쓴 소리가 그렇게 필요해? 왜? 집중이 안 될 때 그 쓴 소리를 듣거나 쓴 소리를 보면 집중이 될까 봐? 그런 허약한 집중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쓴 소리 효과는 얼마나 갈까? 쓴 소리를 듣고 나서 작심삼일도 아니고 그런 유효기간이 하루 될까 말까 해요.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런 쓴 소리에 의존하다 보면 그 쓴 소리가 꼭 중독성도 있고 마약과 같아서 점점 더 강도가 높은 그러다 보면 완전히 자학을 하는 이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알겠죠? 항상 희망, 긍정, 낙관 이런 걸로만 살더라도 네가 그런 식으로 살더라도 세상에 어차피 절망적인 일도 많고 부정적인 일도 많고 그리고 비관적인 일도 많은 세상이에요. 거기서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그런 걸로 똘똘 뭉쳐서 그러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어야지. 왜 정신적으로 허약해지고 나약해져서 맨날 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런 저질 집중력으로 무슨 공부를 할 수가 있으며 그러한 저질 집중력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알겠죠? 항상 희망과 긍정과 낙관. 사물의 항상 밝은 면을 보려고 하고 또 가장 친한 친구에게든 아니면 가장 여러분들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에게든 항상 희망과 긍정과 낙관의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밝아지고 좋아지고 안 될 일도 되고 될 일은 더 잘 되게 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믿어요. 잘 모르겠고 그래요. 잘 모르겠고 etaadas 1 2 3 2 5 5